소민아 미치겠네 진짜. 내가 빠질게. 아 나 석진 씨 하나가 진짜. 갑니다. 나이스. 좋아. 나이스. 좋아. 야 뛰어 올려. 아 좀 뛰어 움직였어. 야 뛰어 올려. 아 좀 뛰어 움직였어. 아니 저 형 거잖아. 형은 더 가까운데. 이게 제가 가깝지. 아니 저 오빠가 훨씬 가깝다 오빠. 아니 저 뛸 생각을 안 해. 야 너 아직 뭐해. 엄청 뛰어. 정가스 해. 석진 씨. 아 진짜 얼만큼 진짜 너 야. 아니 뛸 생각을 하셔야죠. 아 너무 엉망이야. 알겠습니다. 가면 석진이 형한테 드릴게 석진이 형한테. 나한테 주면 안 되지. 좋다. 다다. 그렇지. 됐다 됐다. 오빠 이렇게 쳐. 우와. 우와. 됐어 살았어. 황윤아 살았어. 황윤아. 야 야. 황윤아 야 야. 야 야 야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멋있어. 잘했어 잘했어. 멋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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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. 우와. 자 다시 한번 지정. 살았어. 황윤아. 야 야 야. 까 있어. 이야. 더 이상 어떻게. 이런 대회 있으면 잘해야죠. 이거 인정하겠다. 저 또. 이거 그림이었어. 그리고 저 우리 팀 봐봐. 저게 아무리 화려한 플레이를 한 듯 1점이야. 그렇지. 아니 저게 죽지 마. 500원. 야. 어차피 1점이야. 야 너 2만 원이나 받아 쳐먹으면. 형. 쳐먹다니.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돌아 나와서. 때려야지. 석진 씨 석진 씨. 예.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. 예예. 어차피 우리 우리 구단에서 할 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. 마음껏 해요. 우리 구단에서 할 일은 이렇게. 오래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. 마음껏 해요. 마음껏 해요. 오케이 좋아 현진이. 집중하자 집중하자. 거기 너무 안 맞아요 구단장님. 예 알겠습니다. 저기 저기 현진아. 네가 지금 고액 연봉이야. 네가 좀 해 줘야 돼. 그래 해 줘야 돼. 잘하고 있어. 알았지 너 좀 해 줘야 돼. 현진이 잘하고 있는데. 현진이 누가 봐도 제일 잘하고 있는데. 고. 현지이가 더 해줘야 한다고 지금. 나이스요. 한 번 나오면 사. 한 번 나오면 사. 한 번 나오면 사. 한 번 나오면 사. 아 이게 뭐야 이게. 19만 원. 20만 원을 받아놓고서. 20만 원 연봉이 왜 이래. 뭐 하는 거야 맨날 이 새끼야. 자 그리고 종국 씨. 너무 팀에 대한 애정이 커. 조금만 줄여. 나는 오빠를 구단적인 거 알았어. 내가 연봉도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. 너무 팀에 대해 애정이 커. 알았지 알았지. 조금만 본인을 생각해. 그래 그래 그래. 좀 봐줘요. 파이팅 해 파이팅 해. 허당이야 저거. 엄마 짓 할걸.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 너 해 빨리. 그렇지. 넘어간 거 아니야. 얘 진짜 못해. 얘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. 구단주님 단주님 우리 저 소민이. 계속 기용하시고. 조체를 한 번 해야겠어요. 지석진 씨 나오세요. 잘했어요. 너무 설쳐. 너무 설쳐. 그게 아니라. 지금 헛방 치려가 누구야. 아니야 아니야. 구단 운영 이렇게 할 거야. 운영을 이따그로 하냐고. 나오세요. 오케이. 전원님 얘기 좀. 아 예 단주님. 네 단주님. 아 나 진짜. 아주 그냥 이번에 아주 백워트. 나이스 서브. 나와 나와. 짜아악. 아이씨. 나와 나와. 짜아악. 아이씨. 아이씨. 전화구다. 와. 전화구. 아이씨. 이거 싫다고 그러대. 와. 너무 화가. 백 어때 어때요. 좋아 좋아. 백 어때 괜찮죠. 아 뭐 그렇게. 뭐 그렇게 하려고. 살살해요. 조심해 가찌. 아니 왜. 멘탈에 문제가 있어. 멘탈에. 아니 분위기를 너무. 아니 선수가 멘탈을 자꾸 해야죠. 우리 선수가 멘탈에 문제가 있어. 아니 멘탈이 약하면 어떡해. 저쪽에서 왜 전에 나왔어요. 자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그렇지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좋아. 네가 그런 바람을 넘겨. 야. 야! 아유 승마이씨! 아유 승마이씨! 아니, 안 되겠네. 알았어. 아니, 왜요? 아니, 그걸 왜 밴드카이. 밴드카이. 아니, 이 팀 무서워서 못 하겠어.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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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팀 무서워서 못 하겠어.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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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해? 왜 이렇게 못해? 너 뭐했어? 아, 왜 이렇게 못해? 이거 왜 문제였는데? 여기 아웃이야. 자, 진짜 잘할게요. 욕심 안 내고. 잘 보일라고. 야, 야! 보일라고. 야, 야! 뭐야, 뭐야? 야, 야! 어, 뭐야, 뭐야? 예! 아, 현진아! 야! 야! 아니, 저기. 야, 천천히 하면 돼. 얌자마자. 얌수런 거만 배워가지고. 아, 진짜. 아, 하고 배워가지고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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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케이. 좋았어. 잘한다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, 그렇지. 아 왜? 아 왜? 아 왜? 아 왜? 아 내가 어떻게 만들어? 이 형이 여기서 어머머 하더라고 아니 이게 왜? 아니 왜 이래? 아니 열정이 아니 열정이 없네 열정은 진정제라 진정제만 오케이 몇 대 몇이에요? 세트 포인트에요 여기가 이번엔 끝이에요 자 이번에 지면 끝입니다 간다 간다 형 와 진짜 좋았던 분에 오 막았어 자 광수 형 광수 형 광수 형 나와 나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 이제 욕심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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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나 뵀어 야 이거 어떻게 피웠어? 지가 막혔어 진짜 와 아 욕심을 왜 내 욕심을 왜 내냐고 그거 완전 통짜난거 아니야 야 완전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그거를 야 구단주를 야 구단주를 주리를 틀어 아니 뭐하는거야 저 형 광출되면 무조건 팀이 이제 간다 아 다 이긴걸 아 야 이 팀 구단주 지금 생각 많겠다 내가 이름에 짓고서 그만두든가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